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후보, 무소속 후보 3명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선 문경시 나선거구. 뜨거운 선거운동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후보는 여당 시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정식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명맥을 잇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여자, 정말 일하고 싶어 몸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 김경숙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후보로서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숨기며. 보수성 짙은 문경이지만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저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후보 그리고 검증된 후보를 찍어서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한 걸음 더 높일 수 있도록 저 젊은 정치신인 젊은 시각에서 다양하고 새롭게 시정을 도우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문경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압도적인 지지로 여러분의 강력한 힘을 저에게 심어주십시오. 오전편 벚꽃 피듯 우리 모든 희망을 활짝 피워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명의 시의원을 뽑은 문경시 나선거구. 당시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자유한국당 모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출마자들은 신성호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차례 낙선의 고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후보들은 4월 3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